멤버 중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 한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멤버 7위는 오늘 하루 동안 운을 필요로 하는 미션을 수행해서 순위를 결정할 거고 매 미션마다 가장 운이 나쁜 꼴찌는 탈락자가 될 거예요. 매 미션마다 가장 운이 나쁜 꼴찌는 탈락자가 될 거예요. 즉 매 라운드 탈락자가 발생하면 매 미션마다 가장 운이 나쁜 꼴찌는 탈락자가 될 거예요. 즉 매 라운드 탈락자가 발생하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종 1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각 미션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멤버 이름에 벌칙볼 1개가 추가가 되고 최종에서 벌칙볼 추첨을 통해 벌칙자 벌칙볼 1개가 추가가 되고 최종에서 벌칙볼 추첨을 통해 벌칙자 벌칙볼 1개가 추가가 되고 최종에서 벌칙볼 추첨을 통해 벌칙자 1인을 선정하는데 단 탈락자는 벌칙볼이 추가될 뿐 다음 미션에 참여 가능합니다. 아 네. 저 뭐 하시는 거예요? 단 다음 미션부터는 3위 안에 들어야만 벌칙볼이 추가되지 않거든요. 아 네. 3위 안에 들어야만 벌칙볼이 추가되지 않거든요. 3위 안에 못 들면 벌칙볼이 추가가 됩니다. 네. 집중해 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번 레이스는 특별한 룰이 추가됐는데 스태프 100명이 같이 참여할 거예요. 아 100명이요? 네. 스태프들은 매 라운드마다 생존할 것 같은 멤버를 선택해서 투표할 건데 아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 나누면 해당 스태프도 생존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 나누면 해당 스태프도 생존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해당 스태프도 생존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다음 라운드에 진출 시에는 새롭게 투표를 새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됐습니다. 제가 N분의 1인 이유가 최종 생존한 멤버 1인과 스태프들의 상금 배관을 알겠습니다. N분의 1로? 저분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저분 좀 알려줘. 각자 나눠가진 코인 개수에 해당하는 상품을 얻게 돼요. 계속 저렇게 한다고요? 이걸 그냥 주면 되잖아요. 중요한 우리입니다. 아 네. 자 이해하셨죠. 다운 아이젠의 방향이 이제 우리의 상품을 얻게 됩니다. 다시 우리의 상품의 상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상품이 이제 우리의 상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품이 제일 좋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